영상은 한입만 주면 안 돼요? 한입만? 딱 한입만 한입... 한입 한입 깔끔하게 커피도 있네 한입만 먹을게요 이거 맛있어? 아 뭐야 이거 커피 아 뭐야 이거 왜 먹었어? 라면을 입에 와 안녕하세요 호호호호호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바로 한입만 달라는 친구 태치폼입니다 주위에 보면 먹고 있을 때 한입만 달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태치할 수 있는지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파게티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겨자를 듬뿍 아주 듬뿍 짜서 섞어 보겠습니다 반쯤 달아낸 아메리카노에 간장을 반쯤 채워넣겠습니다 오늘 스파게티에요! 스파게티! 안 돼! 이건 진짜 안 돼! 친구 좋다는 게 뭐야? 형이 아니라 스파게티를 진짜 안 되는데 조금만? 조금만? 한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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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괜찮아? 뭐해 이거 형이 이거 좀 먹어봐봐 아 진짜 다른 거 계획 좀 하지마 아 으아 뭐! 뭐!